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장은 열렸어요 열렸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주 막 처참합니다 처참해 계속 빠집니다 계속 빠지고 있고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대세적인 흐름이 그래요 지금 빠지는 흐름이고 계속 폭락합니다 어제 미국 상황도 그렇고 그 상황을 또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 한국 시장도 그냥 아주 무참히 박살나는 곳입니다 코스피가 한 2.77% 빠지고 있어요 현재 2633 을 가리키고 있고 코스닥은 3.5% 거의 폭락 수준이고 851 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보니까 개인 기관들이 개인하고 외국인이 파는데 지금 기관들이 한 1조 7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1조 3천억을 지금 매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팔아 치고 있네요 지금 외국인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개인들은 2600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 2700억 지금 풀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팔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냥 거의 뭐 퍼다 붓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정보 들을 보니까 거의 다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7% 빠지고 있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 첫날인데 W로 갔다가 지금 쭉 빠지고 있네요 한 20% 빠지고 있어요 카이닉스도 한 3.4% 빠지고 있고 우선주 1.3% 네이버 1.1 삼바 4.76 LG화학 7.38 SDI 4.7% 현대차 1.3 카카오 3.6% 정도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빠지네요 KB구명 3.2, 포스코 4.4, 현대모비스 0.2, 셀트리온도 4.1%나 빠지고 있습니다 오르는 것은 기아차가 유일하게 오르고 있어요 한 2.5% 아주 특이하게 오르고 있고 현재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6% 에코프로비엄 2.2%, 펄어비스 5.0, LNF 13.0, 카카오게임즈 5.0, 위메이드 5.0, HLB 3.0, 셀트리온 제약이 한 4.0%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빠져서 정신이 흔들흔들 할 정도로 지금 멘탈도 깨질듯 말듯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가 금리 인상 공식화의 혼도서를 마감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FOMC 정례회의 후에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의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시장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스는 0.38% 내려서 34.168%에 마감을 했고요 다우지스도 장중에 500포인트 이상 상승했는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이후에 하락세로 돌아섭니다 S&P도 0.15% 내려서 4,349%로 마감을 해요 나스닥도 0.02% 올랐죠 1만 3,542%로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은 차로 올라가다가 막판이 그냥 흘러내린 겁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는 급등을 해요 이날 1.776에 출발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연준의 기자회견 이후에 1.868%까지 수준으로 뛰어오르더라고요 슈팅을 해버렸습니다 하여튼 미 연준이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고 연준은 이틀간에 FOMC 정례회의 후에 성명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2%를 훌쩍 넘어섰고 노동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그래서 FOMC는 조만간 연방 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를 상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밝혀버립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번 성명에서 구체적인 금리 인상 시점을 밝히지 않았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회의 종료 후에 기자회견에서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3월 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 2018년 12월 이후 첫 금리 인상이 되겠죠 한 3월 정도 올리겠네요 파월 의장은 경제는 더 이상 높은 수준의 통화정책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자산 매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이유며 조만간 금리를 올리는 게 적절하다고 기대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올리겠다는 거지 뭐 우리는 물가안정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와 관련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고요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면서 강조를 하면서 매파적인 그런 분위기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월스테이트는 연준이 오는 3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총 4차례 정도 걸쳐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로 유지한다고 밝혔는데 2020년 3월에 코로나 안전 사태에 대응해서 금리를 1에서 1.25%에서 제로 수준으로 내린 이후에 현재 동결 상태에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곧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3월 금리 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분명한 신호다 그렇게 보고 있고 연준은 또 성명해서 테이퍼링이 3월에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유지할 것이다 밝혔어요 그리고 약 9조 달러 규모에 확대된 그 대차 대조표의 그 축소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하지만 연준은 그 별도의 성명을 통해서 대차 대조표 축소 원칙을 명시를 해버립니다 연준은 그 기준금리가 통화정책의 기조를 조정하는 그 기본 수단으로 해서 대차 대조표 그 축소는 금리 인상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연준은 장기적으로 국채를 보유할 것이며 대차 대조표 조정은 경제 전반의 신용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또 밝힙니다 하여튼 지금 보니까 연준은 최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높은 인플레이션이 원인으로 연준은 코로나 팬데믹과 수요와 공급 불균형을 꼽았는데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7% 상승했고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위험이 있고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렇게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결론은 뭐냐 인플레이션이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긴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중과연 할게요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원인으로 지목되고 결국 이렇게 지금 주가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7만 2,100원까지 갔지만 7만 2천도 깨질 것 같아요 한 2% 정도는 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팔고 있어요 19만 49만 정도 하는데 지금 연기금이 많이 풀더라고요 또 연기금이 하여튼 연기금이 시작되려면 아참 죄송합니다 욕을 해가지고 하여튼 연기금은 진짜 문제네요 보니까 이럴 때 좀 받쳐줘야 하는데 그냥 같이 폭락시키는 거야 같이 폭락시키는 겁니다 아 참 징글징글합니다 지금 징글징글해 이럴 때 연기금이 막아줘야 하는데 도대체 같이 동달아 팔고 있으니 현재 지금 보면 CL이 한 21만 주 정도 현재 맥컬이 27만 6천 주 모건 16만 8천 주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어요 맥컬이 모건 애들이 지금 팔고 있네요 보니까 계속 그리고 우선주도 지금 좀 애매합니다 지금 6만 5천 9백원 까지 가 있던데 제가 볼 때는 6만 5천 5백원 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한 2% 정도는 빠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 한 1.35지만은 한 6만 5천 5백원 까지는 간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관망을 하십시오 관망을 하시고 좀 더 바닥을 다지고 정 사고 싶으면 종가를 받아 종가 종가 부근에서 차능이 낮겠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 15만 7천 주 우선주 지금 매도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시티하고 제이피에들은 좀 사고 있는데 문제는 시엘이 많이 팔고 있어요 10만 6천 주 노무라 2만 5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뭐 맥컬이 골드만드 팔고 있는데 오늘은 시엘하고 노무라가 좀 많이 팔고 있네요 흐름이 안 좋아요 안 좋아 지금 코스피도 한 2.9%였는데 내가 3% 빠질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2,600도 깨질 수 있겠네요 보니까 하는 꼬라지 보니까 지금 그래요 코스닥도 이러다가는 800도 깨질 수도 있어요 하여튼 코스피 코스닥 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흘러내리는 겁니다 흘러내렸다가 흘러오겠죠 흘러올러 가겠죠 하여튼 좀 씁쓸하고 좀 기분 좋지 않은 하루긴 하루입니다 그냥 오늘은 그냥 주식 어플 쳐다보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도 오후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뜨거워 어플